셀럽방! 셀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 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 감사합니다! 짜장면이! 짜장면이! 나무가! 짬뽕콩을 좀만 넣어볼까? 짬뽕콩을 좀만 넣어볼까? 얼른 먹어요! 짬뽕콩! 뭐죠? 이건 뭐죠? 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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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떡인가요, 여러분들! 우와, 셀리사리! 또 이렇게 고마워! 와아! 맞아, 처음이 오늘 되게 오래같이 써준다! 12시 13분! 아닌가, 오늘 우리가 먹방을 일찍 하는 건가? 다들 센스있게 다 바꾸고 들어왔네? 다시 보기를 보시긴 하는구나! 다시 보기를 남겨놔야겠다! 오늘 운영자님한테도 전화 왔어! 파짜나 BJ는 100시간씩 다시 보기를 원래 남겨야되는데 우리가 VOD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안 남겼었는데 웬만하면 VOD 다시 보기 남겨달래! 어제 방송을 보이셨나? 우리 엄청 고민했잖아! 다시 보기를 남길까? 안 남길까? 우와, 됐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녹아요! 양파도! 뇌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있지? 어, 덜 섞였네? 우와, 짱이야! 완전 맛있어! 일어나, 셀레이러기 가자! 아! 와, 내로빵 처음에 진짜 너무 고마워 으으으으음!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다들 짜장 시키세요 짜장 탕수육도 탕수육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고기가 완전 커요 그리고 찹쌀탕 수육인가봐 반죽이 안 두꺼워 백자장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이만큼 두꺼워 보여요? 기부니언님 어서오세요 기부니언님 어서오세요 기부니언님 볶음밥 브이로그는 좀 날 좀 풀리고 좀 괜찮아지시면 음... 볶음밥은 좀 오늘요? 오늘은 은행가서 OTP 망가진거 처리하고 그 다음은 은행 업무 보고 올리브영가서 쇼핑하고 집에와서 강아지 간식시키고 청소하고 샀어요 올리브영 갔는데 진짜 또 아무것도 안 샀어? 근데 22만원 나왔어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러면서 합리화했어 아 백화점가서 샀으면 한두개 사고 그만큼 나왔을텐데 틴트 아이라이너 립밤 볼터치 음료수 간식 바디스크럽 아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그래서 오늘 프라이머 해봤는데 화장 좀 잘 먹은거 같지 않아요? 하나도 안돋지 오늘도 화장 괜찮죠? 아냐 샵에서 봤는데 파운데이션은 제가 발라요 시끄러울 때 오늘 메이크업 쌤도 베이스 잘 깔렸다고 칭찬해줬어 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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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열심히 쇼핑하고 나니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낮 2시까지 잠이 안오는거에요 흥 흥 그래서 큰일날뻔했어요 흥흥 흥 흥 너무 막 기분좋은거야 이따가 방송 켜서 이거 틴트상고 자랑하고 강아지간식 새벽까지 많이 분일좋으면 강아지간식 온것도 자랑하고 막 해야지 막 계속 생각하니깐 잠이 안와 잠들기 전에 막 그래놓고 이제 방송키기 전 되었잖아요 막 메이크업 준비하고 할때 갑자기 또 이러는거야 근데 다들 안두워오면 어떡하지 나 혼자 또 신났나 이러면서 막 제가 방송키기 전에 갑자기 또 텐션 떨어졌었어요 근데 딱 키자마자 처음이랑 내 오빠랑 막 다들 팬들 달고 와주신거야 그래서 다음분도 그래서 너무 좋았지?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모래? 고양이 모래? 흥 흥 안돼요 그 컨셉이에요 흥흥흥 나의 카톡오빠로 돌아와 흥흥 흥 흥 싫어 새벽시간에 한줄기 비쳤던 카톡오빠로 돌아오세요 흥흥 흥흥 흥 흥 흥 흥 흥 흥 아 진짜 고마워 차 mêmes 여기다 цу 센스쭈쭈 센스쭈쭈 흥 흥 흥 찰스사! 찰스사! 쓴더오빠 감사한당! 찰스스사! 나도 이제 맛나줬다! 응? 뭐가 맛나... 아 앞에 캐릭터가 미안해요 맨 처음에 안 보여요. 나도 앞에 만원줄 텐데 매니조! 응? 내려볼까? 뭐가 있는지? 쓴더오빠 다시 그리쳐봐요! 츄츄가 핀닉도당해서 121주당을! 찰스사사! 다시 그리쳐봐요! 쓴더오빠! 쭈쭈쭈쭈! 카츄쭈! 카츄쭈! 멋진 폭발! 오! 구독! 펜! 서포트! 키뷰! 사스사! 쫀더오빠! 사관왕! 이제 펜을 10로 바꾸면 짱이지! 피스오빠! 피스오빠! 조금만 한번 찍어봐요! 아마 피스오빠... 피스오빠 안기사님은 어디 갔어? 000 어디 갔어? 오! 열! 구독! 서포트! 키뷰! 이게 최고지! 이거 넘사! 이거 이거 넘사! 야 열 되면은 팬은 구독이 바뀌는구나! 열! 구독! 서포트! 키뷰로 되네! 구독! 팬! 서포트! 키뷰네! 아... 아... 열이 앞으로 온다! 신기하다! 이게 그러면은 구독이 팬보다 더 높이 분다는 건가? 그치? 팬분들... 팬 앞에 구독이 있고 구독 앞에 열이 있으면 열 구독 팬 순서인가? 좋아좋아! 좋아좋아! 구독 팬... 키뷰부! 그치 그치! 열혈 구독 팬 이순서지! 뭔남 만든 선을! 가자! 가자! 왠지! 이리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뵙도로 갈게요!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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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셀럽도! 지쳐셀럽들도! 행복해서라 행복해서라